옛날 사람들은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과 재물을 바치곤 했단다. 어? 그런데 이 마을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은혜 갚은 두꺼비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곱단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비가 오던 어느 날 곱단이가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두꺼비는 매일매일 곱단이를 찾아와 밥을 얻어 먹었어요. 곱단이는 두꺼비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크고 무서운 지네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재물로 바쳐야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네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었어요. 어쩌겠니? 재물을 바쳐야 모두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이를 어째? 이번엔 곱단이 차르구나. 제물로 바쳐지기 전날 밤 두꺼비는 그날도 곱단이를 찾아왔어요. 곱단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두꺼비는 밥도 먹지 않고 곱단이를 바라보며 눈만 껌뻑였어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깊은 산속 지네가 사는 동굴 앞에 곱단이를 데려다 놓고는 모두 내려가 버렸어요. 곱단이가 무서워 울고 있는데 동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건 바로 무시무시한 지네였어요. 지네는 곱단이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곱단이를 따라온 두꺼비가 지네에게 덤벼드는 게 아니겠어요? 다음날 산으로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곱단이는 살아있고 두꺼비와 지네가 죽어있지 뭐예요. 아니 곱단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두꺼비가 제 대신 지네와 싸우다 그만 죽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곱단이를 위해 목숨 바친 두꺼비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지네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두꺼비는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어떻게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을 거야. 가엾은 두꺼비. 목숨까지 바쳐 은혜를 갚다니. 두꺼비.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